아휴, 이게 뭐예요? 엄마! 아, 형 여러분이 또 무슨 일을 시키신 거예요? 아, 일 시킨 거 아니야. 우리 식구가 다 같이 먹을 장아찌 담그고 있었지. 아휴, 진짜. 어머니. 아버님? 선배. 다 함께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. 응? 뭔데? 뭘 봐? 잠깐 거실로 나가시죠. 뭐야? 일하다가 뭘 보채는 거야?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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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얘기 좀 해, 얘기 좀. 알구팔라. 먹어보자. 얼이 씨, 네 Damon이 생 circles 야구야? 예jang아! 팔 다친 거 다 쇼였냐고! 아니, 아니, 그게... 아, 그, 그, 그게 아니고요. 그게 아니면 뭐야? 그러면 이 화면은 다 뭐냐고! 장아찌는 더 이상 못 담그겠네요. 하긴 어딜 가! 명일이 앞에서 창피해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.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해.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까낙하고 간겨하냐고! 아니, 저게... 저, 그게요... 더 이상 못 참겠어, 내가. 참을 이유가 없어. 당신이란 여자와 부부의 이름으로 38년간 내가 함께 살았다는 게 내가 참으로 부끄럽고 험하게 해! 여보! 더는 당신이란 여자와 부부의 연으로 묶이고 싶지 않아! 우리 졸혼해! 너, 너 무슨 소리예요? 그러니까 내가 진작 그 책을 읽으라 그랬잖아! 결혼 졸업해! 부부의 연 여기서 종직을 찍고 결혼 생활 끝내자고! 결, 결혼을 끝내... 이혼하잔 말이에요? 그래! 졸혼해! 조, 졸혼? 비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졸혼은 또 뭐야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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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